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안녕하십니까. 비행위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수술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음경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질환 자체가 음경의 크기를 줄어들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태적으로 음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기 변화가 큰 장기예요. 그 어떤 조직도 이것만큼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질 않아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발기부전이 온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가 음경의 크기에 관한 연구인데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발기부전이 온 환자는 대체로 1년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평균 1인치 정도 그러니까 2.5cm 정도 크기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2.5cm 하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경의 우리가 대부분 길이가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길이가 한 10에서 11c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2.5cm면 거의 25%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 키가 한 180이던 사람이 거의 한 40cm 가까이가 줄어드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면 크기가 이렇게 준다라는 걸 미리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음경의 길이가 완전 짧아지는 건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수술을 배울 때는 수술하고 나면 음경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렇게 저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된 음경 임플란트는 팽창 임플란트가 아니고 굴곡형 임플란트였어요. 길이가 고정돼 있는. 그리고 굴곡형 임플란트는 항상 길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음경 자체가 원래 해면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성질을 무시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해면체 길이에 맞게 끝까지 넣어놓으면 뿌리 쪽은 뼈에 갖다 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스폰지 캡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귀두 쪽은 해면체에 계속 힘을 받으면 뚫고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을 계속 받는 원래 구조가 아니잖아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곡형 수술했던 선생님들은 아 이게 굴곡형을 완전하게 길이를 100% 맞춰 넣는 게 아니라 한 90에서 95% 정도로 짧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수술하면서. 그래서 굴곡형을 그렇게 수술하니까 음경의 길이가 음경의 해면체는 들어간 굴곡형의 길이에 맞춰서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고 그렇게 굴곡형 수술하시던 분들이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 처음에 할 때는 굴곡형 하던 그대로 수술한 거예요. 어떻게? 실린더를 제 상태로 안 맞추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그렇게 맞춰서 넣으면 안전할 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팽창형 임플란트하고 굴곡형 임플란트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팽창형 임플란트는 굴곡형 임플란트처럼 항상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말 그대로 힘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우리 자연상태 조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굴곡형처럼 꼭 길이를 해면체 길이에 맞지 않게 줄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중에. 왜? 수술하고 나서 이게 짧아지니까 환자들 불만이 대단했거든요. 이 수술은 환자들의 만족을 위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환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되긴 되는데 옛날보다 작고 짧아졌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해놓고 나서 작아지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법에 계량하고 바꾸는 거에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실제로 그렇게 수술법을 바꾸고 나서는 음경이 더 이상 짧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제대로만 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발기부전으로 줄었던 음경의 크기를 팽창인플란트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술 자체가 음경의 길이를 짧게 한다. 네, 잠시 짧게 할 수 있으나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맞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어떻게 했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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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